목표주가가 40만원을 쓰셨고, 어떻게 쓰냐면 1분기 예상 상해한 이익실현이라는 타이틀 소제목을 하셨어. 그 다음에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 유플라이마의 퍼스트 무버 효과 기대가 있다. 백신 확보 집중으로 유럽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구매가 늦어지면서 동사의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 하지만 코비드19 완전한 집단 면역으로 없어지기는 힘든 질병. 일명 엔데믹이죠. 팬데믹이 끝나면 엔데믹으로 갈거에요. 치료제에 대한 재고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레키로나는 국내에서 초반건수 증가와 위중증 사망 환자 비율이 동반되어 있고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6월 내에 3상 결과가 발표되면 6월 내라고 나오고 있어요. 더 확실해질 것이다. 여러 국가발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거 어제 셀트리온 실적 발표 자리에 나왔었죠. EU에서 최종 허가가 예상되는 3분기 말 이후 본격적인 수출을 기대한다. 3분기 말 본격적인 수출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월달 정도겠죠. 9월달이나.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로 유럽시장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이라서 선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 중장기 성장 전망 유지에서 지금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2021년도에 매출액을 지금 실적 발표가 4575원. 당사 예상치가 유진투자증권에서 5120억원을 했었는데 이렇게 콘센터스가 약간 차이가 났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더 적은데 영업이익은 실적이 훨씬 많았죠.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여기에 지금 레키로나에 대한 매출액은 따로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메리치증권에서 김지아 애널리스트가 제가 오늘 본 보고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레키로나주의 매출액을 예상했다고 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생산 효율성 개선 효과. 이거는 일공장에서만 해도 영업이익이 4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아주 좋아졌죠. 셀트리온이. 그죠. 그래서 1쿼터 실적을 리뷰하면 매출은 부진했으나 생산 효율화로 수익성 크게 개선됐다. 사실 매출도 부진한 게 아니었어요. 작년 동기 대비 22%나 상승했는데 뭐 매출이 부진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컨센서스 높게 잡아놓고 컨센서스 하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쿼터 프리뷰를 하면 유플라이마와 램시 마이스시가 성장이 기대된다고 얘기를 했고 적정 주가를 36만원을 유지했는데 여기 좋은 말을 적었어요.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적정 주가 36만원을 유지한다. 그 이후로는 고수익 제품 유플라이마의 성장이 전망되고 두번째 생산 효율화로 원가 개선이 지속적이며 세번째 인도 및 유럽 레키로나 수출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게 바이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세하게 보면 레키로나를 분기별 예상 실적을 뽑아놨는데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91억원, 2분기에 137억원, 2분기에 123억원, 4분기에 86억원,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153억원, 2021년도에 438억원 이렇게 해놓은 거에요. 이렇게 가정을 했었을 때 36만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해 레키로나가 438억만 매출이 발생을 할까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저는 이 의견에, 이 예측에 전혀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면 조금 시간을 두셔서라도 꼭 레포트를 확인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고요. 확인하는 습관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